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계속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다가 이번에 진짜 해보는 거라서 하는 김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감독님들이랑도 얘기 나누고 있고 그래서 아미분들이 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다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이거 찍고 이거 찍으려면 저 뮤직비디오를 8개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? 그래서 추려서 추려서 그게 있어요 저는 앨범으로 이렇게 싹 들었을 때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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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오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항상 안 됐었어가지고 얘가 왜 나와? 갑자기 얘가 왜 나오지? 이거 때문에 제가 계속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맞게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냥 버릴래 버릴래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많이 미뤄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는 진짜 컨셉 구성안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장르로 도전하고 싶었던 음악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개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나? 여하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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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튼